희망을 잃지 말아요 어? 자,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무전기가 제 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주파수가 멋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 주파수는 강남 상공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흐흐흐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짠! 옆에 나도 있지롱 잘 들리지? 애쉬와 더스트 너놈들이군 지금 어디지? 지난번에 빚을 갚아줄 테니 발음대로 말하시지 지난번 일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마 우리로서도 그것 이외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 없었거든 그래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희가 우를 방해한 탓이야 니놈들 진짜 목표가 뭐지? 자세히 설명해봐 알고 싶으면 이리 와서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 그래 만일 너희가 여기까지 와준다면 너희의 도시를 구할 방법을 가르쳐주겠어 용의 전초기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오든 안오든 니 자유야 하지만 올거라고 믿어 그럼 이따가 보자 무전기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뻔한 수작을 부리다니 우릴 너무 우습게 보고 있네요 잠깐 실례하지 기다리세요 제이씨 제이씨 부디 무사히 돌아와요 이거 너희의 도시를 구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